뉴스타트의 근간은 유전자는 뜻에 반응한다. 우리가 어떤 뜻을 선택할 것인가? 어떠한 뜻을 내 마음이라는 그릇에 담기로 내가 선택할 것이냐? 제가 그 쌍둥이를 통해서 보여드린 것처럼 정말 긍정적인 올바른 생각 또는 부정적인 생각을 선택해서 내 마음 그릇에 담느냐에 따라서 뭐가 달라진다? 내 파가 달라진다. 베타파가 될 것이냐? 알파파를 가질 것이냐? 그것에 따라서 결국은 나의 유전자의 상태에 확실한 영향을 미쳐서 치유가 될 수도 있고 치유가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다. 결국은 알파파를 되게 하는 내 생체 전자파가 알파파가 되게 하는 그 영적 에너지는 어디에 있다고? 진, 선, 미, 그 무조건적 사랑 속에 있는 에너지다. 그 에너지를 우리가 받아들이면 그것은 어떤 에너지이기 때문에, 무슨 에너지이기 때문에 내 팔을 바꿀 수 있다? 영적 에너지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영적 에너지는 물리적 에너지인 전기 에너지를 지배하기 때문에 우리의 좋은 영, 진선미의 영, 사랑의 영, 영을 받아들일 때는 알파파로 우리의 몸을 흐르는 전기 에너지, 즉 물리적 에너지 중의 일종인 전기 에너지를 지배하여 변화시켜서 결국은 유전자의 생명 면에 나쁜 영적 에너지는 사랑 반대는 증오와 분노와 그것을 내 마음속에 담아 있으며 결국 우리의 그 나쁜 영적 에너지는 우리의 생체 전자파를 나쁜 베타파나 감마파로 바꿔서 우리의 유전자를 꺼버리고 손상시켜서 우리를 병들게 하고 결국은 죽인다. 이것이 뉴스타트의 근간입니다. 결국은 우리 인간은 유전자가 들어있는 세포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 유전자를 지배하는 에너지가 우리를 지배하는 거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 유전자를 지배하는 에너지는 결국은 영적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어떻게 가르치냐고 하면 그 좋은 생기, 우리를 살아있게 하는, 우리를 치유되게 하는 그 에너지를 생명 에너지라고 부른다. 그래서 생기라고 죽일 수 있다. 그 생기는 사랑의 신 누구에게로부터 온다?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그리고 우리를 죽이는 유전자를 손상시키고 꺼버리는 그런 나쁜 영적 에너지를 우리가 악령이라고 부른다. 하나님 쪽에 영적인 것은 성령, 악령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는 항상 악령이 지배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 우리가 누가 나한테 아주 나쁜 일을 했을 때 그 나쁜 사람이 미워지는 것은 전혀 우리의 노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누가 나에게 해를 끼쳤을 때 여러분, 미워하는데 힘듭니까? 미워하는 것은 자동적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자동적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망, 이 죽음을 어떻게 해야 해요? 항거해야 해요. 거부하면서 살아야 해요. 그러면서 무엇을 선택해야 해요? 생명을 계속 선택하면서 살아야 해요. 그래서 그런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은 우리들 속에는 없어요. 우리는 원수라면 미워하는 것이 당연한 사망적인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악한 상태는 아무도 고쳐줄 수가 없어요. 이것을 완전히 고치려면 어떻게 해야 해요? 이것을 완전히 새롭게 만들어야 합니다. 새롭게 만들어진 인간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을 뭐라고 불러요? 새로운 피조물이다. 아시겠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는 참 이 성경이 정말 진실이다. 진리다. 보면 볼수록 고린도 후서 5장 17절. 그래서 이 좋은 말씀을 여러분이 한 절 한 절이라도 마음속에 담아서 사시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런 적 누구든지 예수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보여주러 오신 분이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그래서 그 무조건적 사랑 안에 있으면 그런데 대부분의 교인들이 다 조건적 사랑 안에 있어요. 그것은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나쁜 짓을 하면 하나님이 벌주겠지.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이 무조건적 사랑이기 때문에 그 당시 이스라엘에 모든 유대인들이 다 하나님을 조건적인 사랑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율법을 줬는데 그 율법을 잘 지키는 놈은 사랑하고 안 지키는 놈은 벌 준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었어요. 사실 오해할 만도 했어요. 그런 더 깊은 이야기는 제가 2부 세미나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사랑, 즉 무조건적 사랑 안에 있으면 새로운 비조물입니다. 우리가 변화합니다. 변화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완전히 다시 창조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비조물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간다. 지금 현재 여러분이 보는 이상구는 지나갑니다. 그리고 새 이상구가 나타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아직도 이렇게 새로운 비조물이 되지 못한 우리에게 약속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입니다. 십자가에 나타난 무조건적 사랑이기 때문에 절대로 내가 너를 좀 나쁜 짓 한다고 버리는 우리는 그런 조건적 하나님이 아니라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어주기 때문에 믿어준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선택했기 때문에 나는 내가 책임지고 너를 새로운 비조물로 만들어 준다고 약속합니다. 그것이 신약입니다. 새 약속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성경 책을 성경이라는 말을 바꿔서 성경이 뭐냐 하면 신약 구약 아닙니까? 그러지 말고 성경 책을 몽땅 하나님의 약속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싶어요.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한마디 한마디가 다 약속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명령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완전하라. 완전하게 될 사람 손으로 오세요. 완전하라는 이 말은 우리로서는 불가능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것은 지금 현재 있는 너는 없어지고 완전히 새로 창조해서 새로운 비조물이 되게 해주실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별로 안 기쁘신 것 같아요.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저는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 되보려고 해도 참 힘들어요. 요즘 텔레비전을 보면 그 정치하는 사람들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미워 죽었어요. 그래 놓고 하나님은 사랑이라 계산하는 게 참 부끄럽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돈 좀 떼먹었다고 어떻게 죽고 자살하고 다 이 하나님을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은 이미 십자가에서 용서하셨다니까요. 그거를 모르면 내가 조그만 나쁜 짓을 한다고 그리고 벌받기 싫으니까 하나님 없다고 그러고 제가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깝고 슬프시겠어요? 자기 아들 예수까지 아무 조건 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이미 약속한 대로 실시했어요. 십자가에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뭐가 되었다? 새것이 되었다. 새것이 될 것인데 왜 새것이 되었다고 그럴까요? 새것이 될 거예요. 지금 새것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새것이 된 거나 마찬가지예요. 왜? 내 속에 옛날에는 없던 생기가 없던 뭐가 들어왔기 때문이에요? 생기가 그 무조건적 사랑이 들어왔어요. 나는 그걸 붙잡고 절대로 안 놓아요. 그래서 내가 그걸 붙잡고 있는 한은 아직도 완전히 새로 창조된 것은 아니지만 그 생명은 나를 새롭게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게 되어 있으니까 된 거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박수! 왜? 뭐냐 하면 아직도 미래로 남아있지만 장래에 될 일이지만 새로운 피조물이 그러나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겠다는 것은 누구의 약속이예요? 하나님의 약속이예요.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서 피 흘리게 해서 우리를 구원하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그게 구약 때의 약속이예요. 그게 옛날 약속이 아니니까? 그 약속을 드디어 2000년 전에 지켜서 안 지켰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이미 하나님이 약속해 놓고 안 지키실 분이 절대로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한 것은 이미 이루어진 거나 다름없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보증수표라고 해요. 보증수표는 현금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보증수표를 받으면 그건 현금을 받은 것이 아니에요. 그게 구원의 보증수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좋습니다. 이게 상대가 되는 것이 아니지만 그래도 좀 엇비슷해서 제가 비유로 말씀 드리는 건데 돈이 없어서 쪼달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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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하루에 몇만 원 버는 것 하루에 십만 원도 못 벌어 그래서 먹고 살기도 힘든데 내가 이 가난을 좀 벗어나고 싶은데 그래서 먹는 것도 액격하면서 로또를 샀다는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또 사고 또 사고 또 사고 부지런히 로또를 샀어요. 당첨이 안돼요. 10년 동안 그렇게 라면 한 개 살 돈도 액격하면서 로또를 샀어요. 제발 이 가난을 벗어날 길이 없어서요. 여러분 그들은 로또를 샀는데 여러분 당첨이 된 거야. 드디어 2백 50억이 당첨이 된 거야. 끝난 거야? 아니에요? 끝났어? 그런데 여러분 당첨이 됐는데 그 돈이 자기 은행 구자에 이체가 될 때까지는 6개월을 기다려야 해요. 여러분 그래서 아직도 250억을 탄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 당첨됐다는 것은 탄 거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당첨되는 순간부터 내 주머니에 250억이 아직 없지만 나는 250억 대 부자가 됐어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는 아직도 새로운 피조물이 안 됐어도 아직도 이렇게 옛 것으로 살아가고 있어도 나는 내 안에 옛날에 계시지 않았던 예수 그리스도 그 무조건적 사랑에 하나는 생명이 왔기 때문에 나는 새것이 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로또 당첨이 250억이 됐어요. 되면 내가 아직도 가난해요? 안해요? 아주 가난해도 나는 250억 부자야. 그렇죠? 그러면 그 부자로 기분 낼 수 있어. 나는 부자야. 이러고 사는 것이 예수를 믿고 사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 말이에요. 사실은 비교가 안 돼요. 로또한테 비교한다는 것은 좀 웃기는 거지만 그래도 우리가 하도 돈을 좋아하니까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나한테 옛날에 80만 원을 빌려 가고 아직도 안 갚은 놈이 있는데 그리고 또 내가 돈이 없어서 250만 원을 빌린 사람이 있어. 그러면 그 250만 원을 나한테 빌려 주고 못 받은 사람이 나보고 내 돈 언제 줄래? 그럼 뭐라고 그럴 수 있어요? 그거 내가 6개월 후에 2배로 줄게. 그리고 나한테 80만 원 빌려 가지고 아직 안 갚는 놈 보고 뭐라 그럴까요? 힘들지? 잊어버려? 그렇게 사람이 변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내가 아직도 이 땅에 살지만 나는 천국에 하나님의 아들 자녀가 되었다면 그렇게 사는 사람으로 변해 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것이 신앙의 힘이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위대한 힘이죠. 다른 힘은 사람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줄 수가 없어요. 저는 가끔 가다가 이런 하나님을 못 만났다면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을까? 첫째 이렇게 건강할 리도 없고 막 건강하다고 치자. 그러면 지금 내가 하는 것은 뭐 하고 있을까?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것은 불평이나 하고 있을 거예요. 답답해 죽겠네. 왜 답답하게 해? 이 놈은 코로나 때문에 골프 여행을 못 가. 태국에 당기면서 맛있는 거 먹고 골프 치고 그거를 못 하니까 답답해 안 해. 고통스러워 죽겠어? 지금 이제 좀 백신을 많이 맞고 이제 비행기가 좀 뜬다 싶었는데 또 하늘길이 또 막히네. 스트레스 받아봐. 그러나 이렇게 구원을 받으면 코로나 때문에 비행기가 뜨든 안 뜨든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이런 사람으로서 이런 사람이 되면 병 같은 것은 문제없습니다. 그래서 2부 세미나를 한다고요. 내가 이렇게 되어 있는 인간이구나. 얼마나 위대한 상태로 지금 이미 변해 있는 거예요. 아무도 부럽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제가 돈을 막 벌어서 보트도 있고 캠핑카도 있고 산에도 별장이 있고 제가 LA 근처 뉴포트 비치라는 사람인데 차 타고 한 2시간만 가면 빅베어 레이크 에로헤드 라는 별장지대가 있어요. 그 산 외에 멋있는 호수가 있어요. 거기에도 별장이 있고 그 다음에 Palm Spring 그 사막에도 별장이 있고 거기에 가면 골프의 천국이에요. 그래서 차는 벤츠 아니면 뭐예요? 모터? 안타? 그래서 친구들이 우리 집에 놀러 오기를 아주 좋아했습니다. 비싼 술 뭐 발렌타인 뭐 어쩌고 뭐 우리 집에 다 있어요. 그래서 제가 친구와 술이 있거나 하게 들어가면 제가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목에 힘을 딱 주면서 내가 말이야 앞으로 경제 사정이 악화돼서 중고차를 타고 당겨야 될 상황이 되면 난 안살아 죽어버리지 그 새끼 미친놈이죠? 지금 제가 그런 미친놈이 되어버렸어. 지금 우리 소렌토 저게 2003년 시기에요. 2001년 시기 20년도 넘어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중고 그러다가 제가 그저께 시내에 나와가지고 주차해 놨다가 이렇게 빼는데 뒤에 또 애매하게 누가 또 주차를 해 놓고 그러다가 이러다가 바로 내 옆에 주차 긁어버렸어. 우체국에서 아무리 봐도 우체국 직원 차 같아. 우체국에 고객들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들어와서 긁었는데 이거 누구 차냐고 그랬더니 자기 차라고 그래서 나왔는데 저 차도 긁혔죠. 잘 해결했어. 차량은 2010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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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차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서 제가 긁고 나니까 이것도 수리를 약간 해야 되잖아요. 제 차는 10만원밖에 안 돈대요. 그런데 상대방 차는 한 150만원 더인데 그래서 그런데 그래서 갑자기 차에 대해서 얘기가 하기 시작했어. 오래 타긴 오래 탔네 뭐 이래 싸면서 우리 집사람하고 그러더니 벌써 11년 11년 지났어. 그래서 새 차로 차 좀 바꿔 볼까? 그런데 아직도 잘 굴러 가잖아. 그래서 이제 인터넷 들어가서 중고차 가격을 알아보고 소렌토 11년 된 것은 350만원이네요. 옛날 얘기들 하면 나는 이제 죽어야 돼 안 죽어야 돼? 그만큼 차가 삐까뻔쩍해야 삶 맛이 있었단 말이야. 세상에 인간이 태어나서 차 때문에 산다. 그리고 차 때문에 죽는다. 얼마나 못난 놈이오. 그런데 그 당시에는 내가 목에 힘 주면서 그런 말 따위를 하고 살았으니 얼마나 유치해요. 미국 의사가 그러니까 이 신앙은 사람을 바꿔줘요. 그래서 더 타자 이렇게 결정이 나서 그래서 뭐 삐까뻔쩍하면 뭐 해요? 또 긁을 텐데 그래도 비싼 잡수록 수리비는 더 나올 거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거 삐까뻔쩍 그래서 저는 참 우리 집사람이 고마운 게 차 바꾸자고 압력을 안 넣는 거 그건 너무 고마워. 제네시스 정도는 타도테크 등 사실 적어도 그레인저는 그레인저 좋더라고요. 그런데 지난 기회에 누가 랜드로버를 타고 왔어요. 그래서 저거 좀 놔주고 가면 참 좋겠다. 그래서 강의 시간에 제가 농담삼아 저거 좀 두고 가시면 좋겠다고 누군지 모르고 그래도 갖고 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비싼 차 좋은 차를 안 탄다고 그런 건 절대 안 해요. 누가 두고 가면 타거든요. 저는 이제는 그런 차 필요 없습니다.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은 안 해요. 아직도 그게 좋아. 내가 예수님께서 자기 아들 예수 크리스도를 내가 죽을 죽음을 대신해서 어떻게 죽어 줬으니까 나는 이제 죽어도 하나님이 다시 살릴 수 있는 부활시킬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부활합니다. 부활하면 그때야 부활한 이상구 부활한 고용무기는 새로운 비정우입니다. 이렇게 머리 빠지고 이런 점이 있고 이런 이상구는 아니야. 더 이상 아시겠죠? 새로운 새로운 진짜 하나님이 본래 이상구를 생각해서 만들었던 본래 작품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때는 여러분 고은성이 저리 가라. 고은성이 누군지 알아요? 고은성이 가수에요. 가수 그래요. 그래요. 그런데 우리 정근서는 사부 미담이에요. 그리고 말도 아주 중학교 3학년생이 아까 읽는 것을 들어봤죠. 그런 무게가 있도록 그렇게 읽을 수 있는 중3이 없어요? 앞으로 지금은 좀 외롭고 어울리기가 힘들고 그렇지만 그 고통을 잘 견뎌나가면 틀림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정말 하나님이 사용할 수 있는 좋은 도구가 하나님의 도구가 될 것이라고 저는 믿어요.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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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참 그렇구나. 지금은 외롭고 어울리고 같이 즐겁게 놀고 싶고 그래서 또 힘들죠. 우울해질 때도 있고 그렇지만 제가 볼 때는 그것도 잘 인내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럴 때마다 기도하고 그러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도구가 좋은 도구 도구라면 뉴스타트 제자도 포함되죠. 파이팅! 꼭 기억하세요.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것이 되었다.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창조주만이 할 수 있는 새로운 존재. 그래서 여러분 또 지나가는지 아십니까? 지금 쓰레기통이 되어 있는 이 지구도 없어지고 새 땅 아시겠죠? 그렇게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개시록 요한개시록 2시 보르십 또 내가 뭐를 보니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이제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더라. 모든 것이 새로워지 박수! 네! 이제 그때는 다 이런 모순, 부조리, 악, 이런 것이 다 없어지는 때가 된다. 온다. 그래서 우리는 희망을 가지고 살 수 있다. 하나님의 영적 에너지는 바로 성령이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악의 악한 영적 에너지는 악령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악령과 악한 영과 성령, 하나님의 영 사이에서 우리가 갈등하면서 살아가게 된다. 그래서 너희들이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참 힘들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잠깐이야. 결국은 이렇게 새하늘과 새 땅이 되고 나는 너를 새로운 피조물로 새롭게 만들어 줄 것이다. 라는 약속 속에서 로또 당첨자로서 어떻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되니까 차가 좀 낡아도 굴러가기만 해도 좋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제가 미국 가서 얼마나 그 당시는 한국의 벤츠라는 차 이름도 아는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아시겠죠? 미국에 다 가니까 벤츠라는 차들이 굴러다니는데 제가 얼마나 스트레스받을 도와줄게. 왜? 저것들은 너무 좋겠다. 저런 차도 타보고 죽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나는 저 차를 타보고 내가 못 타보고 죽는다면 죽어도 눈을 감을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억울해서 그만큼 물질적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게 그렇게 중요한데 참 그걸로부터 해방이 되니까 얼마나 편해요. 그래서 그 여러분 그래서 이왕 벤츠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쪽 방향으로 가보죠. 제가 이제 병원을 탁 열었는데 환자들이 저를 너무 좋아하는 거에요. 미국사람들이 백인들이 백인촌에서 제가 개혁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좋아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제가 설명을 잘하니까 딱 알아듣도록 딱 알아듣도록 그러니까 백인 환자들이 가서 내가 한국 환자를 한 사람 처음 봤는데 너무 너무 좋다. 아주 속 시원하다. 아주 정성스럽게 설명을 해주고 딱 이해가 가도록 해줍니다. 그랬더니 다른 백인들이 다 자기 의사 팽개치고 저한테 몰리는 거에요. 그래서 돈이 벌리는데 그게 백인촌이었어요. 백인들이 사는 것은 부유한 구역이었어요. 그러니까 부유하게 사는 사람들인데 그래도 그 당시에 그게 1976년도니까 의사들도 그렇게 돈을 그렇게 많이 버는 의사가 별로 없고 의사들도 벤츠 타고 댕기는 의사들이 아주 드물었어요. 근데 나는 이제 벤츠가 사고 싶어 죽겠는거에요. 그런데 환자가 와서 돈이 벌리는 속도를 보니까 벤츠를 금방 사겠어요. 그래서 이제 금방 돈 벌었어요. 그래서 벤츠를 아주 그 당시에 지금은 벤츠 종류가 아주 많아요. 그 집 벤츠도 있던데 종류가 많은데 그래서 그 당시에 나온 벤츠 중에 제일 큰 것 제일 비싼 것을 샀다고 그 당시에 나온게 벤츠 450 SEL 이라는 거에요. 450은 요즘 안 보이더라구요. 550이 있고 제일 비싼게 벤츠 600이거든요. 저는 이렇게 좋은 차를 좋아하고 여자도 이쁜 여자를 좋아하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차를 그렇게 따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차를 턱 샀어요. 제가 생각해도 이거 내가 타고 당겨도 될까? 왜? 내가 그 차를 타고 탁 병원에 나타나면 미국 의사들이 깜짝 놀랄 것 같아요. 어떻게 한국 사람이 하나 굴러 들어오더니 뭐에요? 자기들보다 돈 더 잘 벌어? 더 좋은 차 타? 이렇게 되면 부작용이 있지 않을까? 제가 알레르기 전문 의사로 개혁을 했으니까 알레르기 의사들은 주위에 있는 산부인과 의사, 외과 의사, 정형외과 의사 이런 의사들이 자기 환자가 알레르기가 생겼을 때 저한테 보내줘야 제가 환자가 많아져요. 그래서 그 당시에 환자 많이 보내 달라고 그 당시에 그 그 아기 엄마가 음식을 참 맛있게 했어요. 특히 그 당시에 제가 그 당시에 닭숯불구이 양념을 끝내주게 하고 그래서 이제 닭다리만 해요. 그래서 슈퍼에 가서 닭다리만 사요. 다리를 한 50개 이렇게 사가지고 그거를 숯불로 양념을 해서 구워 놓으면 끝내줍니다. 이 미국 의사들은 그래서 우리 집에 초대해. 초대해서 이걸 먹이면 그 다음날 출근하면 병원에서 우리집 닭구이 얘기밖에 없어. 그래서 이제 환자를 막 보내주는 거야. 그래서 얘기를 해보니까 아주 신뢰할 만하다 싶어서 자기들 환자 중에 알레르기 있는 환자들은 다 저한테 보내줘야. 그래서 그때 환자를 많이 끌려고 온갖 짓을 다 했어. 아이사키 농구 이런 거 있잖아요. 저는 아이사키가 아주 재밌더라고요. 그럼 그 티켓을 그 피사용 한 장에 50불, 100불 이렇게 하는데 그거를 한 20장 이렇게 사서 의사들에게 나눠줍니다. 그게 얼마나 좋아? 의사들 병원 가지. 닭갈비도 먹고 닭구이도 먹고 숯불구이도 먹고 가면 뭐도 나눠주고 이래서 정치도 잘 했어. 그래서 벤츠를 그렇게 샀는데 탈락을 하니까 겁나더라고요. 다른 미국 의사들이 시기할 것 같아. 야 이 자식이 말이야. 자기들은 개업한 지 벌써 5년, 10년, 15년 이렇게 돼도 벤츠를 못 탔는데 얘는 뭐예요? 와가지고 6개월밖에 안 됐는데 제가 덜컵 벤츠를 샀단 말이에요. 말이 안 돼요 사실은. 차를 사놓고는 못하는 그 고통. 저는 그런 면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요. 타고 싶으면 죽겠는데 못 타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뭐 하려고 산 거예요? 벤츠를. 폼 잡으려고 샀어. 폼 잡을 데가 없는 거야. 그리고 이제 가끔 가다가 이제 살짝 타고 나가 이제 주말 이런데 의사들이 안 볼 때 이제 타고 나가서 탁 그러면 이제 저는 옆에 벤츠가 지나갈 때마다 보고 좋겠다. 나도 저런 색깔로 할까? 뭐 이러면서 벤츠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는데 그래서 저도 벤츠를 타고 나가면 내 벤츠를 타고 나가면 미국 사람들이 저처럼 제 차를 볼 거라고 생각했다고 그런데 미국 사람들은 그렇게 우리처럼 남한테 관심이 없어요. 한국처럼 남한테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 없어요. 그래서 남의 눈을 그렇게 의식하고 사는 스트레스가 얼마나 많은 사회인지 몰라요. 미국 사람들은 벤츠 샀구나. 참 좋아 보인다. 그러면 끝이야. 막 부러워하고 나는 언제나 저걸 탈 수 있어요. 이런 사람이 별로 없어요. 미국 사회는 우리 아버지가 청소부면 우리 아버지는 청소부다 라고 뜨뜻하게 얘기해요. 우리 교회 가서 우리 아들이 마약을 시작했다. 기도해 주세요. 그런 사회에요. 우리는 마약 시작해도 숨겨야 돼요. 왜? 남들이 욕하니까 미국 사회는 남의 욕을 안 해요. 그래서 그 마음이 굉장히 편하다고 그래서 제가 볼 때 서울은 지옥 끝에 그렇게 호화롭게 잘 사면서 맨날 그 집 딸이었든 아들이었든 이러니까 저는 한국 사람들이 특히 잘 사는 사람들 숨기고 있는 것을 저한테 와서 얘기를 해요. 우리 집에 우리 아들이 방콕하고 있습니다. 하바드 졸업하고 방콕하고 있대요. 예일대학 졸업하고 일류대학을 방콕하고 방콕하고 있습니다. 우울증이야. 저는 아주 많이 당겨 봤어요. 그런 부잣집 가서 부모들이 숨겨놓은 그게 무슨 짓이에요? 미국산으로는 절대 안 그래요. 교회 와서 우리 아들이 지금 마약으로 고생하고 있는데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사고방식이 다르다니까요. 왜 그 사람들이 그렇게 사고방식이 다를까? 그게 본래부터 기독교 국가이기 때문에 멋있어요. 멋있어요. 정말 멋있어요. 성경대로 살면 성경을 잘 몰라서 하나님을 무서워하면서 살지 그래서 이제 제가 폼을 좀 잡고 살아야 그게 무슨 맛으로 사는 거예요? 지 잘난 맛. 저는 굉장히 잘났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내가 아무리 잘나도 주위 사람들이 캐줘야 행복하지. 그러니까 나의 행복이 누구의 말에 달려서 주위 사람들의 말에 달려서 내가 아무리 잘나도 내가 아무리 벤츠를 타도 와 정말 좋은 차 타고 다니냐? 아 좋겠다. 이래야 행복하지. 벤츠만 가지고는 행복하지 않더라고요. 제가 그걸 절실히 배웠어요. 그래서 행복을 추구하기 위하여 행복을 벤츠 가지고 행복하려면 누가 알아야 돼. 홍보가 필요해. 그 당시 1976년 70 이때는 미국의 한국 교복이 그렇게 없었어요. 그 당시에 70년대에 80년대에 들어왔으면 이민이 쏟아져 들어왔죠. 그런데 한국 사람들이 내가 벤츠를 탄다는 것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분은 의과대학 세브란스 동창들 밖에는 없었어요. 의사들은 그때 미국의사 시험을 쳐서 서울의대 연서의대 출신은 거의 80%라고 미국의 동창들이 미국에 다 있단 말이에요. 그 동창회를 해야 내가 벤츠를 몰고 가서 홍보가 된다는 말이에요. 아시겠죠? 동창회를 할 때가 다 됐는데 여름에 휴가철에 동창회를 한 번쯤 하는데 차는 5월달에 샀는데 6월달 6월 말쯤 되면 동창회에서 편지가 와야 돼. 왜? 대충 8월달에 동창회는 할 거기 때문에 안 오는 거야. 옛날에는 동창회에서 편지 오는 게 제일 싫었어요. 선배님들은 돈 벌어서 인턴 레지던트 한다고 고생만 하고 있는 때니까요. 그런데 이번에는 동창회에서 그렇게 가고 싶어요. 7월달에 들어가도 동창회 한다는 소식이 없어요. 맨날 나가서 우체국에 들어가도 맨날 나가서 우체국에 동창회에서 동창회에서 온 편지가 없을 때마다 매일매일 스트레스 받는 거야. 벤츠 때문에 그래서 7월 말쯤 돼서 동창회에서 온 편지가 있어. 우와! 됐다! 하고 신나게 뜯었죠. 그랬더니 이번 동창회는 사정에 의해 5, 6, 7, 8 3개월 동안 스트레스 엄청 받았어요. 동창회때만 그만큼 내 잘난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고 살면 여러분 절대로 병을 벗어날 수 없어요. 왜? 맨날 스트레스인데 연말에 연말 같이 보내 축하하는 것 성년회 성년회 성년회를 12월 17일 쯤 하겠대. 우와! 지금 8, 9, 10, 11, 6개월 동안 기다려야 돼. 그래서 그걸 손꼽아 기다려서 드디어 12월 17일 LA 지역에 의사, 선배의사 다 돈을 벌어서 아주 부유한 동네에 살아요. LA 남쪽으로 내려가면 바닷가고 숲도 있고 토렌스 지역이라고 팔로스벌르데스라는 아주 멋있는 동네가 있어요. 부자들이 내려가서 살죠. 그 동네에 우리 선배님이 팔로스벌르데스 에스테이트라는 부자 동네에 사는데 12월 17일에 동창회라는데 그래서 저는 주로 동창회를 잘 안 가기도 하지만 갔다 하면 늦게 가고 그러던 놈이 그날은 40분을 빨리 갈 거예요. 왜? 다섯 동창들이 차를 타고 오기 때문에 차를 길에다 차를 세워야 해요. 그런데 내가 제일 먼저 가야 바로 집 대문 앞에 세울 수 있어요. 그러면 늦게 온 동창들도 지나가면서 와 그러려고 그래서 갔는데 이게 얼마나 열받았는지 그 동네에 도착을 했는데 미국에서는 어떤 동네는 저녁에 가로등을 일부러 안 켜는 동네가 있어요. 왜? 가로등 켜면 괜히 사람들이 지나다니기 좋아하고 그래서 우리는 조용하게 살겠다. 그러면 자기들끼리 회의를 해서 가로등 켜지 말자. 이렇게 돼요. 그들은 동네네? 12월 17일이니까 벌써 이제 6시 50분에 도착했는데 벌써 5시 반에 해가 져버리고 캄캄하네? 작아 보여야지! 얼마나 열 받았는지 내리려고 하니까 억울해서 안 되겠어. 이렇게 내가 근 8개월을 기다려 가지고 이렇게 이제 홍보의 절호의 기회를 잡았다 싶었는데 이게 홍보가 안 되게 생겼어. 그래서 제가 아니야 동창 중에 한 사람이라도 알아야 돼. 그래서 제가 안 내리고 죽치고 기다렸습니다. 왜? 나 다음에 오는 동창은 내 바로 뒤에 차를 세울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 동창이라도 저 차가 누구 차이며 그거를 알아야 홍보가 되죠. 그래서 죽치고 기다렸어요. 한 20분 25분 기다리니까 뒤에서 차가 오는 딱 세우는 동창이 맞아. 그래서 벌써 25분을 기다렸음에도 불구하고 나도 방금 도착한 척 하면서 문 열고 내리면서 뒷차를 향해서 손을 흔들었어요. 뒷차에서 딱 내리는 놈이 하필이면 내 동기동창이네요. 야식이 타고 야! 이상구 이 새끼 이거 벤츠 아니야? 막 그러면서 그 말하는 목소리가 상당히 고통스러운 목소리예요. 배가 많이 아픈 모양이야. 그런데 그 배가 아픈 소리를 들으니 나는 왜 그렇게 기분이 좋았는지 그래서 제가 450을 샀거든요. 그런데 또 다른 벤츠는 조금 싼 280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까지는 좋았는데 이 자식이 선배님 집 현관으로 가면서 뭐라 그러냐면 280이지? 450인데 280 아니야. 그럼 450이야? 그랬더니 자기 차로 돌아가서 헤드라이터 켜서 확인을 하더라고. 그러더니 더 고통스러운 목소리로 이야! 450 샀구나. 그때 저는 너무 황홀했어요. 여러분 이러고 살다가 죽을랍니까? 그게 지옥이에요. 남들이 안 알아주면 불행하고 그것을 목에 힘주고 그것은 껍데기 인생에 불과합니다. 아시겠죠? 인생 아까운 시간을 그런 식으로 시간을 보내다가 죽으면 뭐 할까요? 아시겠죠? 선배님 집에 들어갔어요. 얘가 스트레스를 원망하게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들어가자마자 스트레스를 풀려고 하는 것 이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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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산국. 450 샀어요. 그러니까 우리 선배님은 태연한 척 하면서 450 괜찮지. 그 바람에 내가 기분 싹 자쳤어. 450을 샀구나. 그러면 얼마나 행복해. 450 괜찮지. 긴 팍 샀어요. 내 행복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상대방의 말 한마디에 내 행복은 올라갔다 내려갔다 철회가 절대적 행복이 필요해요. 여러분 우리 사랑이 키우는데 사실 사랑이 키우기 싫었어요. 왜? 강아지 4마리 중에 제일 찌질한 놈이에요. 쟤 못생겼고 그리고 병 걸렸고. 그리고 그 강아지들이 얼마나 장난을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사랑이 이 자식은 맨날 다른 강아지에 깔려. 막 싸우는 장난을 하잖아요. 맨날 다른 강아지가 확 이렇게 점프하면서 서로 부딪히고. 그러면 이 사람은 약해서 뒤로 놔둔 거리고. 그런데 강아지로 와가지고. 더구나 병 걸려가지고 피부 병 걸려가지고 털이 빠지고 말이에요. 제가 인터넷을 이렇게 찾아보니까 그렇게 잘 안 낫는 병이래요. 병원비가 상당해요. 동물병원 병원비가 그게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누가 가져가라 그래도 가져가지도 않을 거고. 그러니까 또 키우기는 싫고. 여러분. 그래서 제가 나는 뉴스타트 하는 사람이야. 사랑을 주며 약으로 낳는 게 아니잖아. 사랑을 주고 뉴스타트를 시켜보자. 그래서 제가 현미밥에다가 다 이렇게 해서 사랑을 다 줬어요. 꼬라지가 찌질해서 사랑을 주기도 별로였는데 그렇게 사랑을 해보니까 그게 또 희한하게 뭐예요? 뿌듯하고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사랑으로 말하면 상당히 내적으로 상당히 변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얼마나 이뻐요? 그래서 여기 일리라고 또 친구가 있어요. 옛날에는 일리가 맨날 이겨서 사랑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저께 일리가 와서 밤에. 그래서 둘이서 싸우는 장난을 하는데 일리가 이제는 도저히 못 이겨요. wiele 점점 가능한다는 얘기에. 그것도 원래는 성격이 달라졌고. 옛날에 사랑이 맨날 겁네요. 이제는 이런 일이 일어나고 일리가 막 도망가고. 그들이 더 여유가 놀라는데 그래서 지금이 없네요. 무엇보다도 사랑이가 저렇게 건강해지고 그 개 한 마리라도 사랑을 준다는 것이 참 행복한 거구나. 그런 체험을 제가 했어요. 그래서 제일 찌질한 놈이 제일 멋있게 되어 있어요. 동창들이 자꾸 오는데 이 친구가 홍보를 너무 잘하는 거야. 그 홍보를 잘 하다가 동창이 더 많이 밀려오는 시간에 화장실에 급히 가더라고요. 화장실에 가 있는 동안 홍보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 자식이 큰 거를 보는지 나올 때가 됐는데도 안 나오더라고요. 지금 동창은 막 밀려오는데 그래서 그 놈이 화장실에서 안 나와서 또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몰라요. 동창이 끝났어요. 행복해 하기도 했고 스트레스도 받았고 무슨 그딴 놈의 행복이 있어요. 그거를 행복이라고 부르고 사는 참 한심한 사회 아시겠죠? 참 불쌍한 사회 그래서 이제 대체적으로 홍보에 성공하고 그래도 스트레스를 좀 받았지만 행복했다. 그리고 이제 동창이 끝나고 술도 근황하게 취하고 그래서 그 벤츠를 몰고 새벽 2시에 출발했어요. 그런데 고속도로에 차들도 없어졌고 우리 집에 거의 가까워 왔는데 뒤에서 경찰차가 번쩍번쩍 서래요. 그저 솟어. 내가 너를 30분 동안 따라왔는데 너 술 먹었다 이거야. 나오라 이거. 요즘은 훅 한 번 불만 끝나잖아. 그때는 미국에도 훅 이게 없었어. 그게 1970년도니까. 훅 없으니까 어떻게 검사하게 분필로 아스팔트에 줄어나는 거예요. 그거를 흰 줄을 밟고 두 팔을 벌리고 이렇게 가야 돼요. 세상에 그 밤중에 옆에 벤츠를 세워놓고 경찰이 지켜보는 가운데 이런 쇼를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간신히 가다가 이렇게 되면 면허정지야. 얼마나 심각해요. 아주 진담났다고. 그런데 간신히 안 넘어지고 통과해서. 그래서 집에 와서 잠자리에 들었는데 새벽 3시에. 이게 사는 건가? 계속 이렇게 살면 되는 건가? 그런데 별다르게 살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러다가 생기를 주시는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딱 만나서 이제는 벤츠를 안 타도 행복해요. 아시겠죠? 참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면서 술로부터의 자유. 그때는 술을 먹어야 기분이 좋았어요. 이제는 술을 안 먹어도 기분이 얼마든지 좋아해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면서 무조건적 사랑 생기를 알게 되면서 이상구의 인생은 새롭게 출발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새로운 출발 뉴스타트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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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